냉장고 속의 기적 세포 활성화 식품 보존장치 하이후레쉬 하이후레쉬는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의 신선도를 획기적으로 유지하여 주고 식품이 가진 고유의 맛을 회복, 향상시켜줌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 상용화하여 출시된 식품 보존장치입니다 하이후레쉬만의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십시오 하이후레쉬는 모든 식품 속에 깨져가는 수분 세포를 육각형 세포로 복원 및 분열시켜 체내 흡수를 촉진시켜줍니다 고기류에 있던 포화지방이 감소되고 불포화지방을 약 7% 이상 증가시켜 비만과 성인병 예방에 크게 도움을 줍니다 지방을 수용성으로 변환시켜 체내 축적 예방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으며 물에 잘 분해되어 세제를 쓰지 않고도 세척이 잘 됩니다 계란의 콜레스테롤 성분을 약 28% 이상 감소시켜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냉장처리된 식품을 냉동시켜도 수분 팽창이 억제되어 식품 고유의 맛과 성분을 유지하여 줍니다 냉장고 안에 모든 식품이 부패 단계에서 발효 단계로 전환되어 식중독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가정용 냉장고와 김치냉장고에 하이후레쉬 HB1100 HB1100 플러스 대용량인 업소용 냉장에는 하이후레쉬 HB1200 하이후레쉬는 누구나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이후레쉬는 LST 기술을 적용하여 식품의 보관 상태에 따라 오각, 사각 등으로 깨어지기 쉬운 수분세포를 육각수분세포로 보관시켜 주며 보관된 육각수분세포는 아주 작게 분열되어 흡수가 용이해지고 육각세포가 오래 유지됩니다 또한 하이후레쉬는 우리 몸에 공급되는 육각수분세포의 비율을 높여주고 세포 조직 사이에 쌓여있는 중금속과 노폐물을 배출시켜 우리 몸의 각 기능을 회복시켜주며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집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하이후레쉬의 다양하고 유익한 결과를 체험하십시오 고기가 가진 잡냄새를 제거하고 고유의 맛을 살려주며 불판, 그릇이 맹물로도 세척이 잘됩니다 오리고기, 닭고기, 백숙요리 시에도 물만 넣고 끓여도 잡냄새가 일체 나지 않고 최상의 맛을 내줍니다 계란을 넣으면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으며 콜레스테롤 성분이 감소됩니다 각종 야채 보관 시에도 신선도가 2배에서 5배 이상 유지됩니다 과일 보관 시에도 맛의 향상, 갈변, 부패지연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주류의 맛이 부드러워지며 주량껏 마셔도 두통, 속수림이 거의 없습니다 간장, 올리고당, 조수류 등 고유의 맛을 회복시켜줍니다 각종 건강식품을 냉장고 보관하여 먹을 시 흡수율이 촉진되어 건강 유지, 회복에 탁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